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액션 영화의 새로운 지표를 세운 시리즈, 조닉 시리즈 3탄이죠. 조닉 파라벨룸 편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벨룸은 극중에서도 나오는 말입니다만,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3탄은 6월 26일 날 개봉을 했고요. 바로 얼마 전에 개봉을 했고,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조금 과도한 액션이 나온다고 본 것 같아요. 칼로 눈알을 찌르는 장면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다양한 액션 구성 등이 나오기 때문에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실 것 같은데, 기생충이 청구를 받지 않는 것에 비교한다면 그 기준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다. 이런 관람 등급 기준이 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대 스크린은 848개까지 달렸었네요. 지금 녹음한 기준으로는 75만 명의 관객을 기록했는데, 1탄이 10만 명대, 그리고 2탄이 20만 명대, 20만 후반대였던가? 하여튼 그랬었고,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관객을 지금 모으고 있는 편인데, 북미에서는 1억 달러 수익을 돌파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2억 달러 수익을 돌파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영화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영화는 액션 영화의 정말 한 지표, 신기원을 이룬 영화이고요. 액션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액션 영화들은 특히 격투 액션 영화에 있어서는 이 조닉이 항상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출은 체드 스타 헬스키 감독이 맡았습니다. 시리즈 전체를 다 맡고 있죠. 그래서 시리즈의 톤, 혹은 액션 연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닉3 같은 경우는 2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2편, 3편, 그리고 4편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 결말을 보면. 그래서 2편, 3편, 4편 이렇게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1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일 작품으로 딱 끝나죠. 이렇게까지 흥행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4편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다. 제작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편에서 공동 연출을 했던 데이빌 레이치라는 분은 시리즈에서 나오신 후에 아토믹 블런드를 찍으셨고 데드풀 2탄을 찍으셨다고 하네요. 제가 데드풀 2탄은 보지 않았지만 아토믹 블런드를 봤었는데요. 아토믹 블런드에서도 좋은 액션 장면이 몇 있었습니다만 리듬이 너무 쳐졌죠. 전체적인 리듬이.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던,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체드 스타이스키 감독은 조닉 시리즈 전체적인 톤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배우는 주요하는 조닉, 키아노 리부스가 맡으셨고 이 배우가 캐릭터를 창조한 거죠. 그리고 이번 3편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심판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가보시면 다양한 총기들을 들고 직접 움직이면서 총을 쏘는 연습 훈련 장면들이 있는데 뭐 하여튼 실제와 같은, 실정과 같은 연습들을 계속 하셨고 정말 새로운 인생 캐릭터를 만났죠. 그리고 이 배우 자체의 매력도 이 캐릭터에 잘 투영된 것 같고 하여튼 이 캐릭터를 잘 창조하신 것 같아요. 이 키아노 리부스 배우가. 그리고 그 밖에는 이번에 할리웨리가 이제 조닉의 옛 동료로 나와서 조력해주는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 밖에도 킬러가 고용하는 킬러 같은 느낌 제로라는 이름을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킬러들을 양성하는 그런 킬러 스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디렉터라고 지금 여기는 팜플렛에는 써있네요. 이런 캐릭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할리 베리와 키아노 리부스는 동일한 스승 밑에서 배운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영화 설명란에서. 극 중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키아노 리부스가 무슨 목걸이 같은 거 들고서는 발레 극장에 가서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티켓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목걸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극 중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스승한테서 배출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혜택 이런 느낌이기도 했어요.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심판관이라는 캐릭터도 나오게 됩니다. 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닉 시리즈의 세계관은 국제암살자 연맹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리고 그 연맹을 이끄는 것은 최고회의라는 일종의 연합체인데 각 세계에 있는 문파들의 수장들이 한자리씩 맡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들이 국제암살자 연맹을 이끄고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의 기구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콘티넨터 호텔 같은 그 호텔은 중립지역으로서 결코 그 누구도 죽임이 안 되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심판관이라고 이 연맹이 규정한 규칙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만든 규칙을 적용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도록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심판관이 직접 총을 쏘지는 않고요. 판단하고 지시하고 국제암살자 연맹을 이끄는 최고회의를 대신하는 어떤 대리인 느낌도 들고 그런 캐릭터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그 세계관이 구체화되고 확장된 그런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존익이 2편에서 콘티넨터 호텔 안에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3편이 시작된 건데 사실 1편에서도 호텔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그런 암살자가 있었죠. 그 암살자을 처단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조금 더 규모가 커진 셈이죠. 어떻게 보면 설정이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3편에서의 존익은 레벨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존익은 정말 전설적인 살아있는 신화이고요. 그래서 직접 심판관이 파견돼서 존익을 도와준 사람들을 다 규율하고 또 존익 자체도 심판을 지시하는 그러한 특별한 최고회의의 대리인격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1편, 2편에서 계속 나왔지만 어딜 가든지 간에 존익에 대한 전설을 계속 대사로 그 인물들이 얘기를 하죠. 로마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존익에게 물어보죠. 교황을 주기로 왔어? 이렇게 워낙 엄청난 사건들만 맡아서 하기 때문에 3편에서는 그런 허세에 섞인 혹은 존익의 가치를 알리는 대사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초반에 콘티네탈 호텔의 수장인 윈스턴이 이런 말을 하죠. 1,400만불의 현상금이 걸려서 존익이 좀 힘들 거야.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윈스턴이 확률은 반반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상금이 1,400만불이고 그걸 따기 위해서 전세계 암살자들이 존익을 죽이려고 달려들텐데도 확률은 반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존익은 엄청난 이 세계관 속에서 엄청난 그런 킬러 암살자인 것이고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이 나오고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만 중요한 캐릭터는 존익과 할리베리가 맡은 캐릭터 그리고 콘티네탈 호텔의 지배인 윈스턴 이안 맥쉐인 배우가 맡은 이분들 정도만 아시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2편에서 콘티네탈 호텔에서 사람을 죽인 존익을 그 친구인 콘티네탈 호텔의 지배인인 윈스턴도 보호해 주질 못하죠. 왜냐하면 이 세계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세계 암살자들에게 그 규칙을 깬 존익을 죽이라는 의뢰가 들어가죠. 현상금이 1,400만불 걸리고 그들로부터 피해서 서라남고 또 이 문제를 근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여정을 존익 3탄이 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규칙과 신의 또 배반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나오게 되고요. 다양한 킬러들의 암수를 어떻게 피해가며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죽이고 이 난관을 피해가는가 어떤 액션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목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3편도 그대로 마무리되진 않고요. 4편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영화 결말에 이렇게 흐르고 있죠. 존익 시리즈가 좀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흥행이 안될까요? 저는 1편 2편 3편 모두 다 보았고 또 1편 같은 경우는 녹음을 했었죠. 2편은 녹음을 못했었고 2편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3편은 1편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는 즐겁게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들에서는 계속 제가 다 긴장이 돼가지고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런 액션 장면을 찍었을까 라는 느낌이 들어서 긴장하면서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점점 스스로의 난이도를 올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보았고 워낙 액션 연출에 있어서는 탁월한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구요. 아쉬운 점들만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다 좋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막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암살자 동맹의 창시자의 혈족 이런 느낌 장로가 있다고 영화 속에서 표현이 됩니다. 암살자 연맹을 이끄는 최고회의에서 자기를 죽이도록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최고회의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나서 뭔가 협상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모로코 쪽으로 가게 되고 옛 동료인 할리베이의 연주를 통해서 그 장로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왕자의 게임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배우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사막까지 가야 되나요?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존익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 사막 에피소드에 나왔던 우연성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장로까지 꼭 출연시켜야 되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무협 세계관 하고도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협 세계에서 갖고 있는 사막의 느낌 그리고 한국영화 악녀의 장면을 오마주 했다고 스스로 밝힌 오토바이 장면이 영화 속에서 두 번 정도 나오죠. 저는 그 오토바이 장면들은 모두 다 아쉬웠습니다. 액션의 개연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말을 타고 가는 조닉과 오토바이들이 싸우게 되고 두 번째는 똑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싸우게 되는 장면인데 거기서 왜 굳이 조닉 옆으로 가서 싸우려고 하나요. 그게 조금 납득이 안 갔어요. 액션의 개연성 면에서 손쉽게 죽일 수도 있는데 조닉을 하지만 여기서도 좋았던 점은 오토바이 액션을 찍을 때 움직임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찍혀있습니다. 명확하게 찍혀있죠. 제가 액션 연출을 평가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배우들 혹은 액션이 일으켜지는 동작들이 화면에 깨끗하게 명확하게 담겨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떤 액션이 일어나고 있는가 누구의 팔이 상대의 어느 부위에 막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화면이 명확하게 깨끗하게 담겨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토바이 장면도 커스를 이리저리 나누지 않으면서도 긴장감을 살리고 또 그러면서도 그 차량 액션에 오토바이 액션에 모습을 명확하게 담고 있었다. 하지만 액션의 개연성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닉 시리즈의 액션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눈에 익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그냥 팔을 공중에서 헛 휘두르는 모습도 나왔고요. 상대와 너무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팔을 휘두른다. 왜냐면 상대 배우를 실제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액션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관객을 속이도록 서로 합을 맞춘 거죠. 상대 액션 배우와 함께 그래서 주먹을 휘둘러도 상대의 얼굴 근처까지 가서 팔을 휘둘러야 되는 건데 차이가 나는 상태로 팔을 휘두른다던가 아니면 상대가 공격하기도 전에 미리 방어를 취하는 모습 왜냐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먹으로 너 가슴을 칠 테니까 왼손으로 막아 이것을 미리 약속하고 합을 맞추고 액션을 찍잖아요. 근데 상대가 주먹을 내지르기도 전에 독심술을 했는지 먼저 가슴을 막는 이런 미리 방어하는 이게 나쁜 액션 연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도 몇 장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과도한 리액션 이거는 정말 한국영어에서 고쳐야 할 점인데 제 기억에는 그동안 이전에는 조립시리즈에서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3편에서는 총을 맞거나 아니면 조립과 몸싸움을 통해서 쓰러지거나 이럴 때 나자빠지는 그 배우들의 리액션이 좀 과도하지 않았나 주먹을 맞았을 때 나오는 리액션 이런 것들 더 나쁘게 말하면 좀 호들갑어 떠는 이러한 리액션들이 좀 보여서 전체적으로 액션 연출은 여전히 좋았는데 그 액션 연기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것들도 눈에 들어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점들 공중에다 대고 휘두르는 것 미리 방어하는 것 그리고 과도한 리액션을 갖는 것 이게 그 액션 연기에서 가장 피해야 할 혹은 관객에게 들키지 않게 해야 할 점들이거든요 한국 영화에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욕을 하는데 이번 조닉 3편에서는 그런 것들도 몇 장면 보였다 이 조닉 시리즈 혹은 이 영화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방송 줄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 영화의 세계관입니다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분위기가 독특하고요 이 세계관 창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온전히 즐기려면 이 세계관에 흠뻑 빠지셔야 되는데 모든 영화가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이 조닉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래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현실 세계와 너무나 동돌아진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실제로 암살자 연맹 같은 게 있을까요 암살짤들의 유엔 비슷한 건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많은 영화들에서 그런 비슷한 조직을 구상하기도 했지만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하나의 세계관을 잘 구축했다 이게 흡사한 무협 세계가 많이 연상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규칙과 시인의가 나오고 우리 뭐 무협 같은 거 보면 강호의 도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냥 힘만 쓰면 이 무협 세계를 다 정복해도 되는데 굳이 정파들의 모임 해가지고 거기서 연맹장을 꼽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규율을 좀 갖추려고 한 힘센 사람이 짝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파하고 사파를 나누는데 사파 쪽에서는 힘센 사람이 강호를 그냥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파 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자기 혼자 해먹겠다는 이쪽에 규율을 깨트리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여튼간에 이렇게 하나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힘센 사람이 그냥 짝 먹는 게 아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이 존재하고 또 한 가지는 의리 신의를 꽤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와 이 규칙 사이에 줄다리가 좀 생기게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그 경기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존재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어쩔 수 없이 깨트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과의 신의를 깨트리는 그래서 무협세계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맹 같은 것도 나오고 장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존재의 2탄과 3탄에서 중요하게 쓰이게 되는 그 은혜를 갚는 것 영화 속에서는 마커라고 표시했던 거예요 자기의 피로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은 그런 것들로 넌 나에게 신세를 줬어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거를 상대에게 내밀면서 네가 예전에 나한테 빚을 줬으니까 이제 나에게 빚을 갚아 은혜를 갚아 나를 도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표식 같은 경우는 규칙과 신의가 합해진 그런 소품 혹은 그러한 논리인 것입니다 신의를 갚는 것이 이 영화 속에서는 규칙이기도 한 것이죠 보통의 경우는 이 규칙과 신의가 의리가 영화 속에서 좀 충돌하거나 줄다리기 하는 편인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협세계를 동양의 무협세계를 서양의 현대시대에 적용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경찰이 제 기억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공공장수에서도 총 쏘고 난리 피는데 경찰 대신에 이 연맹 암살제 연맹의 심판관이라던가 집행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1편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3편에서도 상대의 그 명성 위명을 굉장히 존중하기도 하면서도 그와 한번 맞서보고 싶은 그런 마음 누가 더 센지 저 사람과 한번 합을 맞춰보고 싶다 뭐 이런 표시도 하게 되죠 그리고 영화 후반에 보면 존익과 악당이 1대2로 싸운 장면에서 상대한 나의 목숨을 한번 살려줬으니 나도 상대의 목숨을 살려주는 뭐 이런 것도 나오게 되거든요 동양의 그런 무협세계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액션 연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존익 시리즈는 액션 영화의 새로운 지표를 찍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흔히들 흔히들 액션 연출에서 중요한 것들 저는 이제 쾌감 위주로 설명을 하는 편인데 그때 중요한 것은 리듬감 혹은 속도감 타격감 뭐 이런 등등 등이 있죠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게 봤던 액션 영화로서 마녀 같은 경우 악녀가 아니라 마녀 같은 경우 액션의 속도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 화면의 프레임을 몇 개 뺀다던가 아니면 화면을 미세하게 더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배우들은 느리게 동작을 취했더라도 화면 자체가 빠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관객을 이제 그런 편집 기술로 속이는 거고 속인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존익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대부분은 실제 배우들이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액션 연출로서 커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되는데 음악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무술의 종류 타격 위주의 액션이 아니라 유술 위주 서로 끌고 당기고 엎어뜨리고 이런 식의 무술을 통해서 그 화면에서 느린 액션이 그 무술의 한 종류다 특성이다 라고 인식을 시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총격신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걸 통해서 속도감이 떨어지는 것을 좀 방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여튼 액션 연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흔들림이 적어야 되고요 가능하면은 그 테이크를 길게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화면을 길게 끌고 가면서 동작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액션 배우의 가능한 몸 전체가 보이도록 왜냐하면 액션은 손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다리만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온몸을 다해서 액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유술기를 쓰죠 그래서 뭐 몸으로 뒹굴고 끌고 당기고 하기 때문에 몸 전체가 다 대부분 담기게 됩니다 그러한 제가 액션 영화는 이래야 됩니다 액션 연출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닉 시리즈 또 조닉 3탄에서 대부분 실현되었고요 액션 연출 엉망인 영화들은 카메라를 막 흔들어요 이 액션 배우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동작을 취하는지 잘 보지도 않게 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훈련을 조금 못해서 느리게 움직이는지도 간파하지 못하도록 아예 화면 자체의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카메라를 막 흔듭니다 진짜 최악입니다 이건 최악의 연출이에요 그거는 대부분 배우들이 액션 연기가 좀 떨어질 때 급이 낮을 때 그런 식으로 숨기고 있는데 조닉에서는 그런 게 없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컷을 막 나눕니다 컷을 막 나누게 되면 왠지 리딩감이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왠지 긴박하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난무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화면인지 무슨 동작인지 모를 때가 많고요 오히려 긴박감과 속도감은 올라갈 수 있어도 타격감은 떨어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타격감이라는 것은 내지르는 동작의 힘과 맞을 때의 그 힘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인데 내지를 때 자르고 맞을 때 자르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타격감이 서너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컷을 막 난무하는 영화도 좋은 액션 연출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조닉에서는 가능하면 액션 화면을 길게 가져가면서도 컷을 나누긴 합니다 근데 그 컷을 나누는 의미가 명확하더라고요 보니까 액션 동작을 더 명확하게 더 근접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컷을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격감 혹은 그 액션의 쾌감도 더 선명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리듬감도 살리고 이런 식으로 액션 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닉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액션 할 땐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뭐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뭐 지금 너랑 큰 실수하는 거야 하면서 막 싸우다가 또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액션과 서사 혹은 그 대화 장면을 아예 분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액션은 액션만 주구장창하고 또 서사 진행할 때는 이야기 진행할 때는 이야기 진행하고 또 대화도 하기도 하고 어쩔 땐 그냥 대화도 없이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액션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연출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닉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액션 영화와는 다르게 유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런 무술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무술의 종류는 잘 모릅니다만 유술 바탕에 뭐 주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유도라든가 뭐 업어치기 이런 것들 나오고 어 특히 이제 조닉이 영화 초반에는 이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힘겹게 힘겹게 하나하나의 동작을 취하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이 유술기 같은 경우 타격하는 것보다 좀 속도감 떨어지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먹을 내지르는 것하고 이 유술은 손으로 상대방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속도감에서 좀 차이가 나죠 이러한 것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아우 저기 뭐 하는 거야 멋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먹끼리 막 부딪히고 우당탕탕 싸우는 그런 느낌이 없고 이리자리 뒹굴고 잡아 끌고 하면서 싸우니까 좀 멋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닉 시리즈를 좋아하는 분들은 저희의 더 현실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영화 속 조닉3에서는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상대의 힘을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A하고 B하고 싸운다 그럼 A가 손을 내밀어서 B의 어깨를 잡아 끈다 라고 했을 때 잡아 끄는 A의 힘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A를 뒤로 넘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중심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싸움에서 중요한 거는 몸의 중심이잖아요 몸의 중심이 잘 잡혀있어야지 여러 가지 동작을 잘 구사하고 힘을 온전하게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그냥 휘청휘청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무게의 중심을 뺏기 위한 기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닉2탄에서도 거울방이 나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너무 싫어합니다 2탄에 나왔던 거울방 거기서 너무 리듬감이 쳐지더라고요 긴장감이 있지는 않았고요 3편에서도 거울 비슷한 그런 곳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거울이 아니라 유리 투명한 유리로 했는데 거기서 칼 싸움도 하게 되고 칼을 휘두르는 색이 그것이 얼마나 센가 얼마나 이 칼이 위협적인가 라는 것을 칼과 유리가 부딪히는 스크래치가 나는 걸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칼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 칼이 진짜로 휘두르고 있구나 얘네들이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2편에서 거울방이 주저고 했던 그 신비한 느낌 이런 것들이 3편에서는 좀 간력화되면서도 더 응축되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편에서는 차를 무기로 활용하는 게 나옵니다 이 3편에서는 말을 이용하죠 그 장면이 참 신박했습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약간 좀비 느낌도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영화 결말 부분에 그래서 그 장면 굉장히 몰입해서 봤는데 방탄복이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납득을 못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여하튼 시간에 좀비와 싸우는 느낌도 이 세계관 안에서 구현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액션의 강도 난이도를 더 올린 거죠 그래서 그 장면도 굉장히 몰입해서 볼 수 있었고요 정리하자면 이 조닉 시리즈의 세계관 어떤 일종의 무협 세계 같은 그런 느낌에 적응을 하면 조금 더 영화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액션 연출이 유술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상대의 힘을 이용하여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동작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좀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연출도 거기서 속도감이 크게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워낙 그 총격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총격신 자체에도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액션 연출의 좋은 어떤 지표 표범 같은 흔들리지 않는 장면 컷을 나누는데 무분별하지 않다 이런 것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싸우는 액션 말고도 여러가지 액션, 스포츠 액션도 있잖아요 게임 화면을 계속 쫓아갑니다 영화가 쉽게 말씀드리면 최상위에는 게임 화면이 있고 그 밑에가 영화 화면이 게임 화면 연출을 쫓아가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레버넌트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게임 영상을 쫓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컷을 나누지 않고 롱테이크로 동작을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카메라를 무분별하게 흔들리는 연출을 자제하는 것들 이게 모두 게임 영상을 쫓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드론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컨대 스키를 탄다 어떤 스키 대회다 그러면 그 스키 선수 위에다가 드론 한 대 띄웁니다 스키 선수와 드론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감 명백하게 느낄 수 있고요 동작도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줌인해서 잡은 게 아니라 직접 그 위에서 드론을 띄워서 잡기 때문에 화면을 잡기 때문에 또 화면이 생동감이 있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화도 그걸 쫓아갈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게임에서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게임 영상은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정말 엄청나던데 카메라가 동작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조닉3에서도 살짝 구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칼을 상대방에게 찌른다고 했으면 칼이 상대에게 꽂히는 그 순간에 카메라도 칼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칼이 몸에 들어가는 너무 잔인한 지금 묘사를 드리고 있네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 선수 위에 드론을 띄운 것처럼 칼 위에다가 카메라를 붙인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더라고요 게임이 카메라의 좌우 움직임이 아니라 앞뒤 움직임이 표현되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빠지고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도 화면이 깨지지 않는 동작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연출하더라고요 게임이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있었던 연출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핀잔을 주시겠지만 네 저는 얼마 전에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고 음 그러한 가능성을 이 조닉3탄이 보여주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영화 속에서 조닉을 도와주는 할리베리가 나왔는데요 이 할리베리도 음 조닉과 비슷한 이유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전 처음에 그게 조닉을 좀 비꼬는 건 줄 알았어요 이 조닉 캐릭터의 설정을 아니 개 때문에 싸운다고? 뭐 이런 이제 좀 비아냥 같은 거 좀 있기도 했고 뭐 이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영화를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할리베리에게 붙어있는 그 두 마리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반려동물 이런 수준도 아니고요 함께 사선을 넘어온 전우이자 자신의 뒤를 맡길 수 있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료를 쉽게 넘겨줄 수 없었던 거죠 조닉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그 아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이런 사건들이 터진 것이지만 할리베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그 개가 의미가 있었다 그래도 좀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할리베리의 액션이 음 이 영화가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흔들지 않고 그 인물의 몸 전체를 찍어주고 또 동작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컷을 거의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몸이 좀 느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노출되더라고요 남녀 간의 생명적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닉의 그 액션 속도에 익숙한 우리의 눈이 할리베리의 액션을 봤을 때는 아 조금 느리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할리베리의 액션실을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총격신 이런 걸로 많이 담았고요 몸싸움도 정말 간단하게 한 3초 내에 끝나는 그런 몸싸움으로 끝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개를 활용합니다 개를 활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걸 보여주죠 속도감이 좀 떨어지는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는 이 할리베리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 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독이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 돼요 대부분 이제 그런 걸 신경 안 써주고 그냥 훈련을 잘 안 했다느니 이렇게 욕먹기 냅두는 게 문제인 거죠 뭐 이렇게 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도 있는 할리베리 장면들이 아니었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취자 두 분께서 영화 미리 보시고 블로그에 써주신 게 있는데 소개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앤아닉스님이 전편들보다는 B급 감성이 좀 줄어든 게 아쉽다 하지만 영화를 재밌게 보셨고 이 시리즈가 자본주의의 비정함을 담고 있으면서도 자본주의의 폐해와 틀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주인공을 통해서 통쾌함을 주고 있다는 평론가의 평도 있었는데 거기에 공감한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조닉이 다시 암찰자 세기로 들어오게 되는 건 개가 죽어서인데 그 개를 죽게 만드는 악장들의 욕망 혹은 개기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평가가 일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편 2편 3편 모두 다 그렇습니다 또 데이빗 백곰님도 써주셨는데요 1편 2편보다는 아쉽지만 그래도 좋았다 그리고 더티 액션이 줄어들고 기교있고 매끈해지는 느낌은 아쉬웠다 하지만 4편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저도 이런 것도 좀 느끼긴 했습니다 앞서 더 과도한 리액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뭔가 점점 기계처럼 싸우게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원래 존익의 매력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진짜 완전히 싸우고 싶은 그런 기계 같은 느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편 3편 4편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편에서도 이거 말씀드리면 스포일러 하겠네요 하여튼 또 하나의 어떤 상실을 겪게 될지 그리고 그 반지의 쓰임새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3편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4편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또 기대가 되고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5편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키아노 리부스 배우가 이 시리즈에 굉장히 애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시리즈물이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마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숙편들 외전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음 이런 장르몰의 시리즈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총평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장면들 아쉬운 액션 연기들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액션 영화의 한 지표를 세웠고 또 표본이 되는 영화 그 시리즈임에는 분명하고요 앞으로 액션 영화를 보실 때 이 조닉의 액션 연출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액션 장면이 이렇게 감흥에 떨어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조닉 시리즈를 보시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액션 연출에 좋은 것들을 한번 녹음해 보고도 싶네요 이 영화가 한국에서는 유독 흥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리즈의 중에서는 지금 제일 흥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75만 명이다 여러분 더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요거 아 VOD가 빨리 나오겠죠 VOD 나오면 여러분 꼭 잊지 말고 한번씩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협 세계관을 서양에서 어떻게 투영하고 변형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꽤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조닉3 파라벨룸 전쟁을 준비하라 4편이 기대가 되는 3편이었고요 이 작품 하나로도 재미난 완성도 있는 영화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1편처럼 꽤 몰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점 시도에 반발해서 뛰쳐나왔고요 주약과 파티 아이튠즈 유튜브 쪽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파티를 다운받아서 청취하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 쪽에는 제가 조금 늦게 올리고 있죠 저희 블로그에 현재 7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7월에 보신 영화들의 감상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직전에 올렸던 방송편처럼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블로그 트위터 모두 강신수다 검색해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도 많이 팔로잉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영화로 조만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